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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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습니 제이홀림 오늘 촬영이 있어요 혼자서 저 스튜디오에서 뭘 하고 있던데 지혜님? 네 오늘 촬영이 있는데 저 뭘로 오늘 촬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다고? 네 쇼파도 다 빼놨어요 지금 자는 곳을 다 빼놨어요 뭐야 이거 좋아하는 거야? 아 뭐해요 또? 아 뭐해요? 이거 또 언제 사왔어? 뭐야 이거? 아 밥 먹으려고? 이런 거 먹어도 돼요 근데? 아니 무슨 촬영? 촬영 촬영 무슨 촬영? 각자오빵 해야지 이게 이건 뭐예요? 어떻게 봐 각자오빵 한다고요? 각자오빵이 끝난 지가 언젠데 너와! 각자오빵이 끝난 지가 언젠데 각자오빵 아니 각자오빵 지금 몇 년도인 거예요? 추석특집 라스트 댄스 오늘 24년도예요 파이럴 데스티니션 마지막 각자오빵이 20년인가 21년도라고요 마지막 각자오빵이 20년인가 21년도라고요 3년 전 거라고요 아니 오늘 보고 순살 대 뼈 이렇게 껍질 심지어 원래 했던 심지어 했었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어 순살 대 뼈 순살 대 껍질 순살 대 껍질 심지어 구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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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려 이거 이거 나중에 이거 왜 꺼냈어요? 이거 나중에 이거 현수제이님 가려고 한 건데 맞네 순살 대 껍질 안 돼 진짜 이거 근데 이거 해야 돼 왜 해야 내가 약속했어 누구랑 누구랑은요? 너무 추석특들이라고 아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어 어 어 아니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가지고 각자 오빠 해야 돼 또 각자 오빠 자꾸 해야 된대 아니 근데 이거 말려야 될 거 같아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야 아니 게장 먹고 싶어서 콘텐츠를 짜왔는데 콘텐츠가 너무 구려요 게자 먹방 오오오오 심지어 콘텐츠가 껍질 대 순살이래 껍질 대 순살 자기만 이게 이제 순살 굿대긴 한다 이게 다 이게 국물이 아니고 순살이야 너도 먹었어 기성님도 먹고 싶어 저는 별로 먹고 싶진 않은데 에이 먹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게 나 진짜 댓글을 보고 진짜 나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아니 댓글이 없어요 요즘엔 아니 있었어요 진짜 아직도 돌려본다 너 불쌍하더라고 시랄하지마 그런데 그리지도 않는데 선물 느낌으로 이게 이번에 하면 어떨까 대승 대승 이리로와봐 존나맛있어 개맛있다 와 이게 각전빵 시작할 때 왜 이렇게 하는건지 알아 이래야 미쳐가지고 뭐 먹으면 환장하거든 존나 찔끔찔끔 이렇게 해놔야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PD를 해줄게 이제 승대 정대열로 왔어 근데 내가 옛날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한 명은 먹을 수 있고 한 명은 아예 못 먹어 먹고 싶은 사람은 다 같이 게임하고 딱 먹게 하자 퀴즈 해가지고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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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그냥 가만히 있어봐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왜 먹고 있는거야 근데 왜 먹고 있는거야 한 시간에 밥 먹고 싶은데요 존나 맛있지 흥분적여 뭐야 감절 리액션 흥분적여 빨리 먹을래요 좀 빨리 자 자 이거는 밥 못 먹고 일단 여기 의자를 좀 가져와 왜요? 왜요? 못 가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일부러 한입씩 감칠맛을 내줘야 손이 안 떨어져 저도 간장게장 원픽 자 여기서 플랭크를 딱 할거에요 플랭크 한 시간에 반 정도 먹을 시간을 딱 드릴거에요 1분을 하면 30초 동안 먹을 수 있는거에요 아 모두모두? 어 자 그 다음은 스크립 아니 근데 사장님 아니 왜 해장돼가지고 왜 자꾸 운동을 시키는게 사장님 사장님 방해해도 되나요? 방해 제가 먹을 생각 없으면 혹시 방해해 방해는 안되지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아니 왜요? 아 좀 꺼져 자 준비 시 시작 아 근데 사장님한테요 어떡해요 자 김현은 4초 드실 수 있어요 4초 아 나와요 외계인 언니 드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 아 봐줘? 야 이건 아니죠 뭐야 오케이 자 뽀잉은 25초 정재현은 40초 먹을 수 있어요 40초 안녕 아니 체력을 나랑 데이트할 때가 쓰는데 이런거죠 이렇게 체력만 하면 나갔잖아 체력 좋네 그니까 어 재승은 1분 2초 먹을 수 있어요 1분 2초 자 여기 김희원부터 시작합니다 저 4초에요 4초 근데 뭐 밥 없이 그냥 먹어요? 밥 없어요? 데우고 싶으시면 자기 시간대에 데우시면 돼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앞사람이 배려를 해주셔도 되고 배려해주세요 야 희원아 어차피 4초인데 밥 좀 데워주면 안되냐? 다 추우면 밥 데우다 끝나요 잠깐만요 자 시작 시작 2 3 4 그만요 그만 멈춰주세요 야 안 자 야 안 자 야 안 자 엄청 잘 거 같은데 안 자 자 다음 다음 누가 몇 초지? 25초에요 25초 자 준비 시작 야 밥을 데우는 거 아니지 그 빨리 아니 저 밥에는 저거 너무 맨밥인데 생밥을 벗어 데워져 있는 건가? 데워져 있는 거야? 데워져 있는 거야? 안 데워져 있어 그냥 생밥 아니 안 데웠잖아 밥을 5 4 3 2 1 그만 5 1 2 4 그 다음 4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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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앉아서 나올 때 출발이에요 네 시작 40초에요 아니 뭐 그냥 먹어도 되나요? 이제 몇초 남았어요 몇초 남았어요 몇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지가 3분간 빨리 가요 네 남주언니 해줬죠? 남주언니 해줬죠? 남주언니 해줬죠? 나오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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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간장 세우자 간장 세우자 아 얼어있어 아 지금 너무 많이 버렸는데 벌써 20초 버렸어요 이 게임이 촬영이 끝나고도 먹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절대 못 먹어야 돼 그래야 찌텀이 나와요 끝! 너무 짧다 자 다음 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제가 이제는 그냥 1분씩 드릴 거예요 순서를 당신들끼리 정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눈을 가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순서를 정해야 돼 그래 그러면 재현님 우리 셋이서 완성해 놓을게요 재현님 마지막에 진안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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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못 믿어봐 너무 뻔해 너무 뻔한 게 내가 눈돛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게 너무 뻔할 레포트야 이게 우리가 많이 했어 너 어때? 우리 넷이 약속하는 거 어때? 누가 1등이 걸리든 정신성의껏 요리를 해주기 내가 못 먹어도? 우리가 걸리면 열심히 해줄게 오 그러나 우리도 걸리면 열심히 해줄게 알았어 야 그러면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로 가자 오케이 1번을 누가 할지 딱 찍고 자 고개 다 숙여주시고 1번이 누가 했으면 좋겠다 자기 빼고 고르는 걸로 할게요 하나로 패스트하면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가르쳐주세요 자기는 찍으면 안 되고 정재혈씨가 되었습니다 잘 찍어준 거예요 저도 저도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아니 2,3,4등 좋아해 2,3,4등 좋아해 알았다라고 의미가 안 돼 아니 이런 거 어딨어요 아니 그래도 앉아오세요 또 우리가 4등 우리가 4등 2,3등 이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시작 짱 저 믿습니다 제가 자 1분 음주의 옆에 호루 소리가 들리면 끝난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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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진짜? 아니 밥을 뜯고 있어 밥을 아 밥을 뜯고 있다 1분 뭐야? 하지만 오? 왜요 왜요? 몇초 남았어? 어? 안 먹고 있어요 지금? 안 먹고 있어 뭐야? 오? 몇초 남았냐고 3초 남았어요 어 비벼? 어? 어 비빈다 비벼서 먹으려는 거 같은데 오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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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그만 그만 아아 2등 누구였죠? 저요 시작 아이씨 연합 돼요 거기서 이제 호출하면 와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오 오오 오 오오 Synd grabbed 어? Ding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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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간이 오오 오 끝 Mr F 하하하하 아 제가 아니에요! 제가 아니에요! 닮았어 잠깐만!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... 꽃이 있나 없나 봐! 꽃이 있나 없나 봐! 꽃이 있나! 아 진짜 많이 먹었지? 오? 시험도? 진짜로! 자 마지막 남은 1분! 왜 근데 큰 숫자에 들고 가는 거야? 자 제일 안 좋은 숫자였던 예보링이 지금 키를 쥐었어요! 그걸 퍼먹는 거 아니지? 진짜 안 돼! 시아...착! 나를 불러! 진짜 준비 다 해놨다! 진짜 준비가 다 돼있어요! 여러분 모두 오세요! 아니 그거 재라님도 뽑아내요? 끝이 갔어요! 이제 못 들어가요! 여기서 더 먹는 사람이 이제! 말도 안돼! 와! 우와 오! 5초 남았어요 끝! 내려오세요! 내려 놓으세요! 이게 뭐야? 뭐 먹먹었지도 않고 왜 이제 못 먹어? 가! 나가! 젤이었나? 나가!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저도 설거지 좋아요! 나도! 나도! 치우자고 하면서 다 꽉 차있는 걸 뭘 치워 아 그럼 이렇게 하자! 진짜 우리 냉정하게 한 명만 그냥 나머지 이제 마음껏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한 명만! 딱 한 명만! 나는 이거 낼 거예요! 나도 이거 낼게! 그럼 다 같이 찌 내기로 약속을 해봐! 일단 한번! 이 의리 테스트를 통과하면 2명으로 늘려 드릴게요! 여기서 만약에 우승자가 탓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먹는 거고 이 의리 테스트를 통과하면 제발, 진짜. 아, 진짜? 왜 말해? 자, 자, 자. 손 다 돼, 손 다 돼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수작질 안 할게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아, 똑같아지면 두 명으로 늘려드릴게요. 제발, 제발. 가위, 바위, 보! 야, 원숭이다, 진짜 원숭이야. 이게 아니잖아. 아, 진짜, 이제 진짜 제대로 먹어야겠다. 아, 잠깐만. 이제 세 분은 의자 돌리고, 여기 이제. 아, 이게 그래. 앉아서 지켜봐 주시면 돼요. 관전하라고요? 네. 아, 진짜 아니 근데 사람이 더러면 안 되지. 인간은 추억이에요. 난 사람이 아니야. 그지야. 왜 이게 룰이기 때문에 와서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요, 이제. 진짜 이게. 룰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할 생각 없어. 아, 진짜 레전드 나와. 아, 진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. 너나 의리거렸다. 지금 정둑재혈이야, 정둑재혈. 왜 안 돼? 사람은 떠나서.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 좀. 정둑재도 사람인지라. 그런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. 어, 그런 게 또 있어. 어? 설마. 응? 우리를 위해서 좀. 응? 뭐지? 아, 뭐야. 우리한테 뭐 해주는 마음이었어? 아, 근데. 지금. 근데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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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10초 동안. 아, 설마 저 사람이. 그래. 해주나. 아, 정둑재혈. 아, 정둑재혈. 아, 정둑재혈. 아, 정둑재혈. 정둑재혈. 아, 정둑재혈. 정둑재혈. 아, 근데. 우리도. 이런 거라고. 와. 와, 반성기. 와. 어, 젠스 형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몰입을 해. 아, 이걸 또 여기에 넣는구나. 게딱지에다가. 자,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시간 여기까지. 여기까지고요. 한 손 닿게. 한 손 닿게. 자, 시간 여기까지요. 아니, 그 안 왔잖아. 시간 다 있다고 했어. 안 왔잖아. 시간 다 괜찮아. 시간이 또 여기 있어. 시간 다 있어. 아니, 시간 다 아니지. 그린 게임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아이. 아, 아이. 자, 위, 포. 이렇게. 여자친구를 들으면서 뭐야? 너무 잘생겼다. 아.. 안녕하세요 정재열의 ASMR 아아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아까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나씩 먹어볼게요 아니 뭐 보여드릴게요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옆에서 누가 찍어줘야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? ASMR 찍으시는 거예요? 아니 네 아까 소개를 제대로 못 해드려가지고 네 밖에 아무도 없죠? 밖에요? 재승 갔어요 집에? 아 제가 갔어요 재승 안 갔어요? 네 조용히 먹어야지 그러면 아 맞다 재승 아 뭐 하지? 어디서 다 죽은 게 있어요? 어디서 다 안 죽은 게 있어요 자 그럼 간장게장 게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간장 냄새 이게 다 순찰이에요 우와 우와 게장 이렇게 싸서 몇 번 한 십원도 없었어요 짜지 않고 약간 매콤한 맛은 들어갔어요 약간 고추베이스톡 넣었나? 약간 쌉쌉 그 네 맛있나요? 드셔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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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죠 먹다가 먹거나 이렇게 다 가서 보완하면 돼요 우와 이런 살이 먹기 귀찮으신 분들은 순살게장으로 그냥 먹기 먹기 귀찮아 먹기 귀찮아 먹기 귀찮아 이거 먹기 귀찮아 양념이 향이 좋은데 저 원래 순살파가 아니었던데 진짜 그렇게 껍데기 빨아먹는 구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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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양념이 더 맛있네 더 많이 넣어보니까 진짜 짜진 않아요 좀 매워 와 기본적으로 매운 맛이네 양념 맛도 충분히 매워요 근데 매운맛이 있고 불지옥 맛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매운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운맛 와 양념 순살 매운맛 냄새가 벌써 화끈한데 도전 괜찮은데? 아 좀 맵긴 하다 근데 또 아시죠? 그냥 먹으면 매워도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안 매운 거 와 진짜 제대로 됐어 아까 못먹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혹시 매울 수 있으니까 소방수를 하나 제가 준비해놨어요 음 이것은 바로 간장 새우장 스마일 먹습니다 먹습니다 집 잘한다 방금 이 공간 3개 먹었는데 전혀 안 짜고 통통해요 되게 무섭찌길라 했는데 먹어버렸어 확실히 매운맛이야 매콤하네 응? 매콤해 응? 너 매콤해 너 좀 매콤해 매콤하시대 소방수 한 번 먹어볼래요 한 번 먹어볼래요 seu요? 탕 탕 뭐예요? ön? 잘 안 Orlando 아니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? 형님 불안해 했잖아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그니까 아까 그 너무 대판 저어주고 사람들이 마시도 이게 소 이게 그니까 소개가 안 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아 나 많이 안 먹었어? 나 살빼기로 했잖아 먹어봐 먹어봐 살짝 매운 거 살짝 매운 거 해 살짝 매울 때? 살짝 매울 때 이거 봐줘야 돼 살짝 매울 때 이러면 진화 완료 게장소바 수강수거든요 그럼 또 들어가 야 그만 먹어 잃을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거 다 먹어놓고 밀러 왜 깨비쎄 아 멸치가 아 재생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안쳐나 사진이었어 됐다 지금 다 먹었어요 없네요 진짜 나 이제 계란도 없는데 밥도 없고 하여튼 끝났어요? 이렇게 먹어봤고요 가격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게장을 순살을 또 이렇게 막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비싸 순살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장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200g에 200g 200g에 12,900원 가격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진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간장맛 양념 맛 매운맛 불지옥맛 마라맛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뭐 간장이랑 양념 이렇게 하나씩 싸지면 23,900원 11,800원 정도 된 거죠 하나에 이제 구성이 많아질수록 싸져요 이게 오늘 제가 세 개 먹은 거 32,900원 이 순살게장을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보겠다 49,000원 1kg에 49,000원 했으니까 순살로 막 떨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새우장은 단품 구성이 11,000원 간장, 양념, 불지옥 이렇게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27,900원 진짜 저는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한 거기 때문에 네 다마다 더 있어야 돼? 없어요 다 먹었어요 하.. 존내받네 이거 하나면 어떤 정도 먹을까요? 한 사람 주시면 돼요 두 번 반? 모르겠어 저 제 기준이라서 저는 좀 짜야 돼가지고 많이 넣어서 먹기 때문에 저 사출하는데 껍데기가 안 나와서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또 제 순살만의 장점이죠 맞아요 아 이 집이 기본적으로 양념이 좀 매콤하네 냄새가 향이 확 올라가요 잘 안 보실 거 같은데 네 잘 봤어요 잘 담겼어요 잘 담겼죠 잘 담겼죠 잘 담겼어요 새우는 괜찮아 단백질이야 네 됐어요 됐어요 이제 잘 담겼어요 안 찍어요? 네 한 번 끌게요 새우는 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아 아니 저거 너무 안 나오지 나한테 맨날 왜 귀여워 나한테 맨날 왜 귀여워 야 손해랑 제 허리는 다르지만 모자 탈레 전화